이 정도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. 좋은 남자야. 인정 기자님은 나쁜 사람이야. 기자님이 나쁜 남자야.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건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이 나 빼고 속이 상한단 말이야 잘난 척 혼자서만 괜찮은 척 웃으면 보기나 내가 믿겠다 내가 아는 넌 그렇게 웃지 않아 꼭 이렇게 못해 널 너와 주기 싫어 왠지 모르게 때부터 있고 싶어 널 놓아주기 싫어 널 놓아주기 싫어 깨운하 너 어떤 애는 좋아해 깨운하게 아픈 말 싫어하네 널 놓아주기 싫어 널 놓아주기 싫어 너를 놓아주기 싫어 왠지 곁에 있고 싶어 늘 리더군 쉬운 여자 누가 방송 전에 그렇게 술을 처먹으래 왜 네가 내 가슴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왜 떨리게 만들어 날 가까이 가면 다가온 너 가까이 가면 다가온 너 왠지 밀어내고 싶지 않았어 고요한 날 그 날 네가 내게 던져놓은 작은 울림 그 떨림 그 떨림이 난 왜 멈춰지지 않아 그는 이렇게 못해 나 너와 주기 싫어 왠지 모르게 깨부터 있고 싶어 언제 모르게 널 놓아주기 싫어 곁에 붙어 있고 싶어 개새끼 한 번 더 해보시고 사귈래 널 뭐든지 다 해드리기 싫어 나 저렇게 귀여울 수가 미쳤어 Even when you're not around you make me smile 랍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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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미워해도, 난 넌 흔들리지 마 나한테 절대 흔들리지 마 너 미쳤어 저거지 지금 랍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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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미워해도 나 랍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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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쌈